형님 루시안 아칼리가 포장자라고 했는데 맥 작스 쓰져버렸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시바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시바는 어떻게 하는지라기보다 헤카린 뭐지 상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헤카린은 라인을 여기 두면 망해요 라인을 저는 여기다 평생 투입 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면 얘가 Q 쌓기 전에 스킬이 안 돼 얘 Q 쌓죠? 어? 민다 민다 얘 할 줄 모른다 봐봐요 오잖아 오잖아 어 이거 조심하면 돼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것만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거 밀 수 있어 아 아닌가 보다 아 존나 세다 진짜 와 원래 슈바나가 그냥 후반 킬이거든요 이거 그냥 헤카림이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서로 타면 하는데 정리가 없어서 타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E폭킹 하다보면 아프군요 헤카림도 이제 그리고 라인은 이제 여기 세우는 거야 세워졌어 이러면 안 세워졌니? 아이씨 아 이게 원래 궁 딜교를 쭉쭉 해야되는데 나 궁 쓰면 헤카림한테 원빵 날까봐 저거 쓰겠어 궁을 아 아닌가 보다 아 존나 세다 진짜 와 원래 이거 그냥 궁 써가지고 딜교하는 거거든요 궁을 한번 깔짝만 대보고 싶거든요 지금 와라 리신 그렇지 날라가고 슛 아 낚시 쩔었다 야 온다 헤카림 와 미친 헤카림 피 찬거 봐 아 아 아 이거 딱 왼쪽으로 갔으면 완벽했는데 아 지켜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울렁 뼈 뼈 뼈 나는 여기 다 있는지 몰랐지 왜 말을 안해줘? 다 있으면 다 있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리 만나면 바로 공 쓴다 야! 리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와! 우리팀 뭐해! 아이 참! 우리팀 어딨어? 아 나 진짜 지금 있니? 아이 씨 오케이 찍었어 아이 존댔다 좋아 개좋아 도전 빵이야 슛 에이 으으 어컨 엏클리 잘하는 거봐 아이씨 아 제발요 오케이 아이씨 으으으응 천천히 그치 설계 좋았다 야 메이플이나 해 아니 메이플이나 해가 아니라 아우 더워 아칼리 진짜 세다 근데 헤카렘 됐어 헤카렘 됐어 조심해 오 오 오 헤카렘 개트롤 했는데 세카이는 개트롤 했는데 리신이 더 트롤 했어 세카이가 살려줬어 케인 들어왔는데 아칼리가 틀어납는 그림 오오오오오오오 막아볼게요 막아볼게요 막아봅니다 루시안 아칼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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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앜 으아앜 여기서 아리를 스나이핑 쓰레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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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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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왜 안 움직여 뭐야 아아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시바나 이거 데미지 미쳤거든요 R이 지금 피가 많았고 R이 못 들어오죠 미쳤죠 그냥 R이 전담 마크 아이씨 왜 타 미인속도 미쳤거든요 R이 돌아오죠 돌아와야지 아이씨 야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 깔끔하게 풀 써야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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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칼 아칼 포지션 너무 좋다 카이사 아아 ㅈ됐다 뭐 좀 해봐 야 뭐 좀 해봐 야 뭐 좀 해봐 진짜 할거 다했다 진짜 저 할거 다했어 진짜 저 할거 다했어 바텀 밀고있죠 나이스 이것만 막으면 막았죠 이거 제가 세달전부터 지금 AP시바나 유럽소버에서 지금 에? 다 씹어먹고 온거에요 진짜 내려오겠지 시바나 하지마 너네 나 없으면 쓰레기야 야아 어 어 어 어 어 어 빠졌고 아 아 오케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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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어떻게 이겼대 크으 마지막에 그냥 카이사 잡은 한타 거기서 마지막에 카이사 잡은 한타 바론스틸 그거 두번 그리고 마지막에 텔을 탐으로써 상대가 우왕좌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칩을 막아야되나 바 어 뭐야 용을 먹어야되나 하면서 한타도 딱 지게 만들고 그럼요 이거 완전 실력게임이에요 그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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